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총 4건의 질문을 형식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등장부터 퇴장까지 8분 걸린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고 그냥 사과문 낭독 행사였습니다. 2월 9일날 이재명 후보의 아내가 되는 김혜경 씨는 공무원에 불법 심부름시키기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기 법인카드로 과일 사기 법인카드로 샌드비치 사기 법인카드로 초밥 구입 제사 과일값 의무 추진비 그리고 기사 고용 등 지출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12일체 김혜경 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표를 얻기 위해서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당시에 이재명 후보 측근인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소영 씨의 지시에 따라서 7급 공무원이던 제보자 a 씨가 김혜경 씨의 사측인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자택 냉장고 옷장 정리 아들 퇴원 수속 병원비 결제 등을 했었다고 폭로하면서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보자는 어떻게 공금을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서 유용했는지를 대단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보자 a 씨가 개인카드로 이재명 후보 집에 가져갈 쇠고기값을 정육식당에서 일단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에 이튿날 다음 날 점심시간에 해당 업소를 다시 찾아가서 개인카드 지불을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이른바 카드깡 바꾸치기 방식이 널리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어머니의 제사상에 올릴 과일 구입까지 업무 추진비에서 결제되었다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과문 낭독 행사를 지켜본 시민 홍순근님은 이렇게 문제를 지적합니다. 사과 기자회견도 아닌 사과문 낭독 행사였습니다. 사과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인데 김혜경 씨의 주장대로라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사과부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말이 되지 않는 행사였습니다. 이날 사과문 낭독 시간에 김혜경 씨는 무엇을 사과하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게 없었던 대단히 기이하고 이상한 사과문 대국민 낭독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대변인은 이런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너무 친해서 벌어진 일이고 그 일로 제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과문 낭독 행사였습니다. 책임지겠다는 표현을 두 번 사용했지만 그 뜻을 살펴보면 진의가 아닙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불법 행위를 비롯해서 경기도 지사가 사용돼야 될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여러 불법 행위들을 인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의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떳떳하니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바로 김혜경 씨의 사과문 낭독의 본질입니다. 기자의 추가 질문에서 더욱 명확히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과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다가 수사와 감사 운운하며 막연한 대답으로 어물쩍 넘겼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본질은 사과가 아니라는 것이고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죽도 못 올릴 내용의 입장문을 그저 카메라 앞에 몇 분간 서서 있을 뿐입니다. 불찰 부족함의 결과 앞으로 더 조심하고 경결한 추상적인 단어들을 국민 앞에 늘어놓았을 뿐이고 알아서 사과로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란 그런 하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보자 A씨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사과문 낭독은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않고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혜견입니다.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배달된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기자들을 대신해서 대묶고 싶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공병호 tv는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문항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서 사과낭독문을 실행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만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사과다가 96%입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가 3%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진정성이 없는 사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신 분 가운데 손영일 신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과할 내용이 아니라 바로 수사받을 상황입니다. 김상문님은 이것은 사과할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 아닙니까? 수사 대상인데 자꾸 사과로 끝내려고 하네요. 저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카드를 가지고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면 그것이 수사 대상인지 어떻게 사과문 낭독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시민들은 지위고화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5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권계급이 형성된 그야말로 계급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살인문이란 신민님은 나랏돈을 훔쳐먹었으면 사과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수사에서 처벌을 받아야죠. 문 진정성도 없고 거짓으로 둘러내는 아주 역겨운 그런 쇼입니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정혜주 신민은 집에 와서 사과하니 진짜 사과하는 줄 알더라 하고 부창부수가 되어서 얼마나 부부가 국민을 조롱하고 있겠습니까. 김둥이님은 사과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오만하고 뻔뻔합니까.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봉선님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과거의 조국처럼 웃고 갔습니다. 정말 기가 찼습니다. 나라의 꼬리 말이 아닙니다.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쭉쭉 꺼서 집안의 대소사의 모든 그 비용을 그렇게 활용했으면 그것은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이죠. 얼굴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짓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랑 사과문 짧은 사과문 14문장과 된 사과문 달랑 하나 읽고 그냥 끝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받아들여 이게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참담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튼 국민들의 압도적인 거의 100% 가까운 분들이 진심이 전혀 담겨져 있는 담겨지지 않는 그런 사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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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